오늘은 좀 재미 없으실 수도 있는데 점수 좀 올릴게요 야 풀 써! 클레드 풀 써 빨리! 야 풀 왜 안 썼어? 아니 풀 Q 했으면은 잡았겠다 이렇게 공격성이 없는 클레드를 봤나 말파이트가 또 카밀 카운터 중에 하나거든요 제가 어떻게 극복하는지 딱 보여드리겠습니다 야 너 노플이잖아 플래쉬드 없는 게 까불어 오이 없네? 와 야 뭐야 왜 이렇게 세 네 따끔해요 버티면 줄어져요 빨리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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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렙 찍기 전에 빨리 그거 먹을 시간이 아니야 야 부러진다 해제 핫 어 야 우리 포탑 골드도 못 먹었어 야 잠깐만 좀만 좀만 천천히 해봐 천천히 아 죽었다 아 죽었다 컷! 뭐야? 봉신이 나갔나? 어? 말파 오는데? 어 개무서워 아 걸렸는데 어 잠깐만 각 좋은데? 나이스 어? 에바마 잡으면은 잡으면 되는데 아 아 아프다 아 살짝 위험 아 이거 뭐야 왜 맞는데? 아니 이게 흠낫이 나와야 되는데 돈이 아다리가 안 맞네 노플 노플이거든? 오늘 넘으면 안 되지 니달리야 아우 너무 달다 오 바텀 나이스 아니 진짜 하나도 안 믿었었는데 아 야 니달리 너무 세다 이 시간대에 나올 수 있는 데미지가 아니야 얘 노공이거든? 노플 노공? 잡았죠? 뭐야 뭐야 어디가 너의 의지는 알겠다 근데 너의 그 들어오고자 하는 의지 너의 그 들어오고자 하는 의지 거기에 내가 나의 의지 내가 안가기 어 저의 말파 미친 심리전이네 이걸 안 박는다고? 아니 그니까 이제 안 박는다는 게 말파이트가 나한테 딱 박았으면 원거리로 그 뭐야 갈고리로 에어본 씻고 잡을 수 있는 건데 미친 심리존이었어요 진짜로 이길 수 있어 야 샤코가 저렇게 노력하는데 우리가 포기하면 어떡해 칼! 너무 설쳤죠? 턱! 나이스 샤콘 뭐야 캐리 그럴 수 있지 나 텐 되거든? 근데 내가 그냥 사이드 가는 게 안 탈래 야 그거 꼭 지켜야겠어 얘들아? 그거 뭐 그거 준다고 뭐 아 이거 타야 되나? 안 타는 게 맞는 거 같은데 아 안 타는 게 맞았구나 할만하거든? 아 아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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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너 진다 너 진다! 하아... 야 엘씨 왜 이렇게 약해? 아니 이게 엘씨란 챔프가 유독 말파이트한테 약한 거 같아 더이스 와 너무 센데? 더이스 나 회복 좀 할게 이거 뭐야 가라 가라 해체 흡회 골카를 늦게 던진 이유는 하밀의 궁극기로 골카를 씹을까봐 심리전을 한건데 난 궁이 없고 퀵실이 있죠? 뭐야 하밀 오늘 너프 됐나? 견제 에반데 라이언? 어 뭐야 야 나 잘못 땡겼어 나 죽무야 이 자식아 나 죽무야 이 자식아 아 나 카미리 안 죽어 얘들아 나 카미리 안 죽어 얘들아 나 카미리 안 죽어 얘들아 카멜 하나 때문에 접근도 못하죠? 야 잔나야 너 여기 지키는 거 맞아 그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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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바나인데? 좀 만족스럽지가 않은데? 잔나 말수가 줄어들었죠? 내가 간다 야 야 이게 도망가진다고? 금방 올게 어? 여기 가면은 시간 끌 수 있어 걔네 나 막으러 와야 되거든 어차피? 안 와? 안 오면 끝나요? 긴 너구리 더샤인 그리고 나 둘 둘 둘 반 둘 둘 둘 둘 둘 반에 반에 반 롤러한테 못된 것만 배웠네 아 이거 룰렛 제가 만든 건데요? 서로 좋은 건 공유하는 거 아니겠어요? 칼리스타랑 루시안이 동시에 나온다라? 아니 퀸이 얘네를 어떻게 이겨 얘네 잡는 거는 사실 바위처럼 단단하게 해요 바위처럼 단단하게 장규님 유성 든 적 없나? 여깄다 아니 사전 준비를 왜 쓸어? 잠깐만 미드 루시안의 아닌데? 탑 세트잖아 이거 도저다리 네? 나 여진? 야 나 여진이야? 아니 야 나 이거 착취 아니었어? 얼마나 단단해지는 걸까 바위처럼 단단하게 부순다 말파는 솔킬 따고 이거 한 번 해주는 게 포인트 거든요? 미리 연습 좀 하자구 너는 진다 넌 진다 넌 진다 넌 진다 알았다 알았다 이건 말 호호 펜시브가 찰 때까지 딱 기다린 다음에 꽝 어? 에밤아 야 장난해? 야 이거 야 이걸 내가 어떻게 버텨 호호 호호 아아 아니 야 장난해? 아니 진짜 이거는 좀 아니지 않나요? 야 탑 이렇게 만들어놓고 버린다고? 뭐 달게 받아야지 야 탑 이렇게 만들어놓고 버린다고? 아니 진짜 정글러들은 그냥 저게 편하다니까? 그냥 라인 망쳐놓으면은 어 탑 망했네? 어 그럼 뭐 바텀 가지 뭐 이게 기본 마인드야 와라 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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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이처럼 단단하게 알겠다 부순다 야 펜 어떻게 가지? 몰라 그냥 그냥 이제 메리안스 위주로 사면돼 아 진짜 아니 왜 그래 아니 도움은 주지 못할 방정 그럼 뭐 뭐 무한으로 즐겨야? 레드? 야 와 사면 따뜻하니 비 잘나와요 와 아니 진짜 해카림 이거 진짜 무책임하네? 아니 해카림 이거 이거 사이코패스 아니야? 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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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처럼 단단하게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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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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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리징 프리징 프리징해 평생을 사지 야야야야 아니 프리징하는 방법도 몰라? 바이처럼 단단하게 이게 최대한 빨리 움직이는 거라고 뭐하네 대검 정수 약탈자 뭐 어쩌라고 호호 아니 왜 호호라 하는 거야 다? 아 호호라 하지 말고 호호라 해 호호 정치 발언 금지입니다 이게 최대한 빨리 움직이는 거라고 불시안 어디 갔지? 호호 이게 최대한 빨리 움직이는 거라고 호호 바이처럼 단단하게 불린다 알았다 잠깐만 나 거대해졌어 이 말파이트라는 챔프는 방어력이 올라가면 거대해지는구나 알겠다 알겠다 델탄다 굴린다 피한다 맞는다 도망간다 박는다 아니 소나카야 아니 진짜 탑 하나도 모르는 아니 너는 헥카림에 그걸 봤어야 돼 난 지금 탈주 안한 것만 해도 상위 0.1%야 가고 있다 선생님 빨리 움직이는 거라고 이게 최대한 빨리 움직이는 거라고 불린다 피한다 아니 그냥 공부를 걸지? 갈린다 굴린다 알았다 이게 최대한 빨리 움직이는 거라고 박는다 안돼 안돼 얘네 바로 너무 빨라 이거 오케 막아 나이스 설마 이거 아 먹었어 얘 누가 먹었어 아니 딩고야 알겠다 박는다 아니 어디가 응? 아니 에카림 어디가? 물론 탑 간다 아 아 아니 뭐 쌍버프 전도사야? 버틴다 클리어한다 불린다 바텀 간다 박는다 박는다 죽는다 하하 가 아 아니 뭐야 헤카림 원래 하느니야? 아 아니 뭐야 핵할인 원래 하느니야? 하는앤데 왜그랬어? 외바네? 아니 유성이고 여진이고 착치고 방금은 아니 헷카림이 저렇게 해버리면은 마카이도 한판 해버려